대전시가 미래전략 2048 그랜드플랜을 발표하고 5대 전략, 10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48 미래상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초인류 도시로 정하고 1950년 대한민국 임시수도였던 대전이 미래 모든 분야에서 으뜸인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목표는 대전의 정체성과 시민들이 바라는 대전의 모습을 담아 사람과 문화, 과학과 경제를 하나로 잇는 원링크 도시로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전략과 10대 메가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